수도가에 앉아서 짱구에게 새로 태어난 아기 이름이 뭐냐고 묻는 유리 짱구가 윤코라고 대답하자 아이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기가 엄마 배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자아이에게 어울리게 귀여운 네네라고 이름 짓는 게 어떠냐는 유리 그런 유리는 무시하고 아이들은 각자 이름들을 말하는데 철수는 유명한 역사상의 인물로부터 이름을 따오는 게 좋겠다고 하고 맹구는 여배우의 이름에서 딴 스칼렛을 추천합니다. 결국 일이 커져서 아예 수업시간에 짱구 동생 이름 짓기를 하는데 짱구 내 성이 노하라이니 초록색을 뜻하는 미돌이가 좋겠다는 후니 하지만 짱구는 미돌이는 채성화의 이름과 같다면서 그 이름으로 지으면 선생님처럼 가슴이 작아서 남친한테 청혼도 못 받고 그렇게 외롭게 휴일을 집에서만 보내면 동생이 불쌍하다며 반대합니다. 결국 짱구는 꽤 많은 이름을 추천받으며 수업은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동생 이름을 지어줬다며 종이를 꺼내는 짱구 종이를 펼치면서 친구들에게 받은 이름들을 전부 합쳐서 동생의 이름을 노하라 나미야리 요지마사로 하자고 합니다. 잠시 후 아빠가 퇴근한 저녁 할아버지는 노하라 가문에 전해지는 의식대로 이름을 짓자고 하는데 그 방법은 각자 이름을 적은 종이를 비행기로 만들어서 가장 오래난 비행기에 적힌 이름으로 아기 이름을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짱구네 할아버지는 긴코 라고 쓰고 신형만은 리에, 복미선은 유즈호, 짱구네 할머니는 카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짱구도 뭐라고 열심히 이름을 지었는데요. 드디어 아기의 이름을 정하는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짱구네 가족들 하나 둘 종이 비행기들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마지막 남은 짱구의 비행기가 아기의 품으로 떨어집니다. 뛸 듯이 기뻐하는 짱구 다들 짱구가 정한 이름이라 걱정하면서 종이 비행기를 펼쳐보는데 종이 안에 적혀진 이름은 히마와리입니다. 다들 귀엽고 예쁜 이름이라고 하면서 에피소드는 끝나게 되는데요. 여담으로 고, 우수의 요시토 작가가 시청자들이 응모한 이름 10만 7,135개 중에서 고른 이름이라고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